그래서 가입을 했다 자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자연드림 아예 식품을 좀 많이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고 싶으면 또 안전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연드림을 가입했습니다 안전한 식품 때문에 자연드림에 가입했다고 하시네요 네 Search Time 여기ience 그냥 저 여행하러 간다 여행하는 거 저 회장입니다 원래 진짜 여행하는 거 여기다 왔네 얘들아 너네 이거 해야 돼 아 좋아 아 이거야 꼭 아 website 공부한 거 같은데? 코로나19로 url 돌아가고싶다 완전 끝났다 인터넷nya 흥분 제목 김비가 조금 나오네 김비 중 나오네 오우 아니 감동아 왜 또 하는거야 김비가 너무 좋지 우리 주시기 앞으로 저희 측정도 별로 싣고 계신 저 기죽 고운 게 가는 거를 할 수 있는 기계예요. 이건 비엔나 소세지에 특화된 기계예요. 그렇게 해서 식감을 육은 다음에 해주신 거예요. 하지만 하나만 찍어서 이게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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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한 모금 아까 했어요. 아 했구나. 아유 어떻게. 12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게 우리 버스에 맞죠. 선생님은 몰랐어. 오빠야. 아빠 못 찍었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이다. 얘는 뽀동이다. 뽀동이 없는데. 쟤는 뽀동이다. 여긴 어디에 왔나요? 자연드림입니다. 여기는 자연드림입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? 다섯 시간입니다. 여긴 뭐 하는 곳인데 온 거예요? 자연드림 면을 만드는 곳입니다. 자연드림 면을? 어? 저기 봐봐. 서달랬는데? 안 duct해보니까. 어찌 봐봐. 얘너를 놔. 난 놔둔. 말이 안xt. 오 nick이 몇 살. 나 같은 거가 좀 다 먹었었거든요. 나도 여자 stern어들한테 오어. Saya, o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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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iyaa. 음. 아, 뭐지? 우리 어린이 친구들 소고기랑 만져놓지 너무 좋아하죠? 소고기랑 만져놓지 너무 좋아하죠? 호소보 마시고 있는데? 샤리 마시니까 어때요? 호동님 여긴 어딘가요? 저는 호동님이안입니다 호동님 어딘가요? 여기는 커피공장입니다 커피공방이라고 했지? 네 커피공방 커피공방입니다 그거 마셔 경제 로스팅국이 개발을 하면 로스팅을 좀 강하게 하면 여기 좀 줄 거 같은데? 가자 가자 갔어 안녕 손오 손오 몇 개 됐어? 뽀뽀님 몇 개 붙였어요? 네? 몇 개 붙였어요 스티커는? 두 개 아니 써서 얘기해야지 이제 많이 무려 두 개를 붙였나요? 목표는 몇 개인가요? 10개입니다 10개요? 아 10개요? 아 아니요 저기 너도 저기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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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저기 물을 야 어샃 너는 할 수 있지 윗 이여 윗 윗 윗 윗 윗 윗 윗 윗 윗 이거는 참고를 말하자면 자연주림 여행입니다.